감사합니다. 마늘 마늘 매콤하니 달콤하고 닭다리 초콜릿 팽이버섯 새우 한번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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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치즈소스 소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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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치킨을 먹기 좋은 맛이에요 저는 치킨을 먹어요 치킨을 먹기 좋은 맛이에요 치킨을 먹기 좋은 맛 계란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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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계란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